바오등호 자이 리포터, 세상소리 뉴스 1번지 세계,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미국 해군이 자국 영토에 상륙한 중국 스파이 풍선을 회수하는 작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외신 소식이다. abc 뉴스 현지 17일 루이스 마르티네스, 루이스 마티네즈 등 해당군 작전은 감시 목적으로 중국군이 사용한 풍선을 회수하는 목표로 2004년부터 시행되어왔다고 전했다. 그 풍선들은 포착된 이미지와 다른 정보 데이터를 캡처하고 중국으로 다시 전송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었다. 국방부 검토 후 풍선들이 더 이상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해군이 최종 그 작전을 중단 결정했다는 소식이다. 이 결정은 정찰 풍선 정보 위협보다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초점을 맞추려는 미 당국의 도이다. 해군 대변인은 작전 보완의 필요성을 이유로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거부했다. 그럼에도 이번 해군 결정은 여러 안보 위험과 국가 이익에 대한 신중한 평가에 기초하였다고 전해졌다. 이번에 불거진 중국군의 정찰 풍선 사용은 미국 정부의 오랜 관심사였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드론 위성 및 기타 모잉 시스템을 포함한 첨단 감시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해왔던 거로 알려졌다. 이 작전 종료 결정은 미국이 사이버 공격에서부터 코비드19 팬데믹 등 세계적 전염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시기에 나왔다. 미군은 이러한 새로운 위협에 적응하면서 경계심과 유연성을 유지하고 우선순위와 전략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중국 정찰 풍선 감시 종료 결정이 양국 관계 진전의 신호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미군과 정부기관이 직면한 지속적인 도전을 상기시켜주는 사건임은 분명하다.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국가 안보와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신호로 분석된다.